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 했는데 주님을 부른다는 건 안다는 건데 주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도 알게 되고 성령님과의 동행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뭐라고요? 성령의 이름이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내 세례를 주랍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이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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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아버지를 모른다든가 성령을 모르면 여러분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이에요 오늘 슬기로운 자 얘기를 좀 했는데 오전에요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를 한 목사로 보세요 목사로 니고데모를 요즘으로 말하면 한 목사로 보세요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음이래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쟁줄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알아야겠죠? 조금 압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주님이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진실로를 두 번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니고데모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게 헬라우에는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며 또는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자 헬라우에는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있는 생명에 되어야 된다 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뭐라 하면요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태어날 수 있산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태어날 수 있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니고데모는 너한테 말하는데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또는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물은요 주림의 죽음을 뜻하고요 그로 인한 이 뒤에 있는 성령은 성령의 네 줄을 뜻합니다 자 볼까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성령께로부터 다시금 살게 된 건 영이래요 육은 아직 변화된 게 아니겠죠 육은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 내게 내가 내게 빠진 게 있는데요 반드시 반드시 내가 내게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자 헬라 4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 바람이 임의로 원하는 대로 풀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사람은이 아니라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다 일어가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10절에요 자 니고데모는 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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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세인이기 때문에 성경도 꽤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 보세요 지금 말하면 니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뭘이나 해요 성령의 역사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지금요 아까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자 지금요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장애에요 내게 이르노니 보세요 우리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더라 알아야 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는 걸 받는데 아는 걸 또 본 걸 증거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내지 않는다 이거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도 하늘며 하늘 일을 또는 하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요 어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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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반드시 이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자 오늘 제가 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 사람들이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근데 오늘 어 예수님께서 3장에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선생으로서 왜 이걸 모르냐 이거에요 반드시 알아요 뭘 모르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능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니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냐 이거 똑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에요 망한다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음 1절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아까 뭐랬죠 죄악에서 떠나려 거룩하려 거룩하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 받는 그 뜻은요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지 뭐 한번 고백하면 다 끝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건 어리석은 자 니고제모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갈 바를 모릅니다 우리 25장에 보면요 이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잠깐 다시 더 볼까요 자 4절에요 4절에 25장은요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의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에요 초반부터 또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달란트 얘기가요 계속해서 천국을 가는 자와 못 가는 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도 똑같아요 달란트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달란트를 받는 거에요 자 이 열처녀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4절에요 슬기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대는데 헬라우에는요 자신들의 그릇에 대 있어요 자신들의 그릇에 자신들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자 뭐라고요 슬기 있는 자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니라니까 슬기 있는 자는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아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에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에요 뭘 또 함축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부르게 되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따르라고 해요 성령을 따르게 되면 또 뭘 강조하냐면 성령과 동행하래요 이 기름은요 성령과의 동행으로 나오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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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성도를 말하는 거에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뭐랄까 뜨겁게 신앙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에요 기름에 기름에 불을 치면 어떻게 돼요? 탑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 추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탑니다 그 사람 근처 방으로 탑니다 천섭이는 아니에요 우리 천섭이 더 열심히 해야죠 알았죠? 저 아이는 상처도 안 받아요 자 그런 탈란트가 있어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릇에 성령과의 동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어도 아 또 하나님 얘기구나 못 알아듣을 거에요 주님 앞에 서면 불효력이 따라질 거에요 불효력이 나팔스 목사가 진짜였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도를 할 거겠죠 근데 저는 농담하는 자가 아니니까 자 우리 잠원서 12장 23절입니다 잠원서 12장 23절이요 우리 종이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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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걸 전파해요 성령이 빠진 예수를 잘한다니까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을 감추던데 어디에요 등 안에 등 안에 기름을 갖고 있는 거에요 보여요?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성령과의 동행이 감춰져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자 우리 잠원 14장 18절입니다 14장 18절이요 14장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억을 삼았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려가는 삶음입니다 지식이 있어야해요 지식이 그럼 무슨 지식이냐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1절에서 3절까지요 그럼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이 기름 얘기하다가 왜 지식을 얘기하냐? 그 기름하고 지식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한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은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 제가 여기서 세상 지식 얘기할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습도가 차라리 얘기할까요? 저는 그럴 사연이 없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날을 못 갑니다 자 31.1절에서 3절이요 우리 하준필 교수님 그리세요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래 내가 루다, 바, 푸를, 순자여 우리의 아들인 그라세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살렬에게 충만하게 해서요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과 성령의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여러가지 재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원서에서 말씀드린 지식은 성령의 충만한 지혜요 지식이에요 세상께 아니에요 세상께 세상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나팔스 복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 귀신이 배에다 집을 짓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싸워봤나? 땅인 것을 얘기하니까 귀신이 배에다 주로 집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사람의 배에다 집을 못 알아들는 거예요 눈에도 집이 든다 못 알아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싸워봤나? 얼마나 싸워봤을까? 한 영혼 때문에 울어봤나? 여행가기 바쁘지 지방에 가면 운동화를 신고 와요 운동화를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회의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 예배대로 왔는데 운동화를 신고 와요 참 벌써말이가 없는 거예요 목표자들이 헌금할 때 그냥 생으로 그냥 들어줘요 생으로 언젠간부터 주님이 천만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보는데 속에 나한테 그렇게 드리냐고 제 마음에 찔물을 주더라고요 단돈 천 원을 내더라도 봉투에 담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이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제가 죄송한 얘기할게요 아프리카 TV가 제 설교 한 편이 여러분들이 잠이 얘기했죠 그런데 풍선 천 원을 치를 던져야 한 편 설교가 영구적으로 삭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를 비만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던지고 여러분들 던지세요 주른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테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로 인해서 수기금자가 안 챙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자 우리 11장 2절이에요 우리 성준이 이라고 하죠 성준이 천세기 때문에 가려져 있네요 너는 남의 앞을 왜 가리고 자 성준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령의 신이오 모약과 재능의 신이오 지과 여호와의 공연의 신이 그 위에 자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성령 곧 지혜와 총령의 신이오 모약과 재능의 신이오 지식과 재능의 신이기 때문에 재능의 신이기 때문에요 여러 나라 말을 부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을 여러 나라 말을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많은 나라를 성주하고 싶다면 여러 언어를 터득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세요 나왔잖아요 재능의 신이기 때문에 막 10개국 20개국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영혼에 미치면 성령께서 부으십니다 자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성령이에요 지식의 영이래요 지식이 성령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이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이 약사인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군사로 키울 수 없어요 여기 만명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는 군사가 되길 바래요 인생 던져요 인생 젊은 사람들 인생 던지라니까 뭘 이렇게 인생을 아깝게 생각해요 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벌사 하지 마시고 100만원 벌더라도 200만원 벌더라도 인생을 던져요 많이 벌려고 그러면 주일 6일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벌더라도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에 청소도 하고 연약한 영혼들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시험생 제가 시험생을 타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지식을 얘기했는데 바로 슬기 있는 자가 바로 이 성령의 재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눈을 가진 거야 그래서 말씀이 일단 울 수 있어야지 울 수 있어야지 애통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 허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보는 나 때문에 울어야죠 오늘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 이 기름은요 타는 거야 이 성령의 역사는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 불로 밝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은요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더러운 걸 다 태웁니다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더러운 걸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은요 이 기름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기름이 충만한 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부르면 돼요 그분이 입건대로 가야지 슬겨낸자가 뭐라고요 주요주요 하면 뭐하냐 주요주요 하면 뭐하냐 비어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성령님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야지 오늘 29번째 누가 구호를 받는가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오늘 누가 구호를 받는가 서른 번째 서른 번째 예배에 목숨 거는 자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이 에디오키아 내시가 나와요 국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데리러 가요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 예배에 미친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왔다니까 그렇게 해보셨나 제가 제주도까지 가라잖아요 이 사람은 외국으로 지금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내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니까 자 우리 떠들지 말고 목숨이 자 사도행전 8장 27절 읽어주세요 저요 저요 이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 대모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지금 예배하러 예배하러 국경을 넘어왔어요 지금 자 이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어 이게 국고를 맡은 권세를 가진 내시라는 건 국가의 화폐를 보관하는 국고라는 게 국가의 화폐를 보관하고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마대로 저 세무서 세무서 최고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죠 국세천장 국세천장 네 아 국세천장 국세천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꽤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렇죠 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배에 예배 그렇죠 자 오늘 세론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서른 가지까지 다 연결됐어요 다 거미들처럼 이 서른 가지가 다 연결됐어요 연결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야 4장 12절입니다 호세야 천천히 찾아볼까요 호세야 4장 12절이에요 호세야 호세야 4장 12절입니다 호세야 호세야 4장 12절이에요 자 내 맥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나무를 향해서 묻는대요 나무를 향해서요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그 나무는 또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대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옥돼요 그 하나님의 어 수화 이 수화가 아래에요 하나님의 아래를 하나님 양마듯 곁을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나님 아래 곁을 말해요 하나님 곁을 떠났답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무를 향해서 묻는대요 나무를 향해서 나무 우리가 온갖 상을 만들잖아요 온갖 상을 일본에 같은 경우는 신이 막 수천 개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종교는 돌도 돌을 세워놨을 거고 나무도 세워놨을 거고 인형도 세워놨을 거고 그렇죠 그림도 세워놨을 거고 신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스라엘의 성들이요 나무한테 야외 또는 하나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젊을 때 저한테 발만 뜨면 야 수천 나가자 물 떠놓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목숨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돈에게 돈에게 아까 했잖아요 돈을 향하여 묻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향하여 야 니가 나한테 오려고 진짜 고생 많았다 야 10억이 들어왔네 야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목회학 박사 7개째를 따면서 야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말이야 누가 나를 따라고 했어 드디어 내가 대형교회를 할 수 있겠구나 아주 허탈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박사기 몇 개 안 받으면 못 가니까요 대형교회는 정신 나갔나 봐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목회학 박사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봐야지 그걸 그거를 알려면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 성도 성도 안 몰래 가가지고요 여기 목사님 어떠세요 물은 다 알아요 아이고 뭘 그걸 얘기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가신다 보니까 너무 눈물 납니다 또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마음은요 너무 착하시고 주림밖에 모르죠 세 번째 계속 물을수록 보석이네 볼 것도 없어요 묻는데 그 사람은 도둔 놈이에요 두 번째 묻는데 또 근데 또 근데요 뭐 면접 보면 알아요 면접 보면 아니 집사님들 장난님들이 면접 보면 아냐고요 알 수 없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비밀에 알아볼 수도 없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한 명을 실축하면 뭐라 그래 연자메자로 바다로 뛰어들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오케자만 지옥 가는 줄 알아 장문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자도 마찬가지 잘못 잘못 검열했다가 두 시간 뒤에 자살해봐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니까 어때요 자살하잖아요 최 누구누구 연인 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목회자가 됐으면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을 할 말을 안 하면 그 핏값을 받아요 그 핏값을요 자 예배의 목숨 걸는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요셉 씨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요셉 씨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더 뜨겁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네 12장 1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이요 네 진짜 예배가 뭐냐 수빈 읽어도 수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몸을 자비하시므로 너희를 보내는 내 몸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고득한 상황이 저로 너희의 드릴 자 어 이는 너희의 드릴 이게 영적 이게 아니라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 이게 제사가 이 헬라우에는 제물로 되어 있어요 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내놓으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놓으래요 인생을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내놓으래요 이게 합당한 예배래요 인생을 내놓으래요 고민을 해둬야 되겠죠 고민을 내가 인생을 내놓고 천국 가는 거랑 내가 인생을 내놓는 거랑 상관있으면 내놔야죠 그렇다고 있잖아요 내일 저 교회에다가 재산 다 헌납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미련한 삶이야 미련한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다 돌려줘야돼요 다 돌려줘야돼요 집안 싸움 나요 자 여러분들은 12장 1절을 보고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예배가 예배가 뭐라고요 합당한 당연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산채로 드리래요 산채로 산채로 제물로 드리래요 그니까 축사 받으러 축사 받으러 축사 받으러 오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데리러 와야 돼 예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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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인들 나오는데 전화번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제가 택시 타고 가니까 택시비 좀 그러면 누가 나가 있다니까 그 교육하자 내놓는다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게 돼 다리가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체를 못하는 사람 그 뭐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는요 안 아까워 30만원도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부산은 50만원 나오거든요 50만원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 멋있지 않아요? 한 명은 예배됐는데 50만원 들었다 감사잖아요 그쵸? 그런 명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말이냐 예배 때문에 이렇게 기어서 오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카드 얘기는 그렇고 기어도 오다 보니까 무릎 밖이 바지 쪽에 다 헐었어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겠어 그런 사람이 무릎 밖에 좀 까져가지고 막 키가 흐르고 있어 너 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기어서 왔다 그러면 근데 교회 기껏 내면 좀 그렇잖아요 집이 근데 이제 가까보더라도 가깝든 멀든 이렇게 전체를 막 너무 힘든 뭐 기운 걸 떠나서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기대고 막 우리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구요 집에서 자가 축사하는데 집에서 자가 축사하는데 막 뛰어내릴 것 같아 뛰어내릴 것 같아 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 울어봤나 여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구요 축사가 축사가 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축사만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예배 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그래야 축사도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다 감사합니다.